반갑습니다. 이영환입니다. 오늘은 조금 화가 나는 주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사를 하나 뽑아가지고 왔거든요. 기사를 프린트해서 뽑아가지고 왔는데 기사에 대한 내용은 뭐였냐면 제목이 이렇습니다. 예배는 안 된다고 못 박았던 경기도 기원제는 허락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지금 교회 예배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저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그런데 경기도에서 한 기원제, 제사 의식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허락을 했다는 기사입니다. 그와 관련돼서 일관성 없는 정책의 시민들 분노, 용인 민속촌의 행사를 보고 대통령은 국민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경기도의 목적은 결국 교회를 핍박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는가, 이런 내용의 소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용인 한국 민속촌은 22일부터, 이틀 전이죠, 주일날, 4주간 일요일에 관람객 대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종식 기원제를 드린다고 합니다. 이미 드렸죠. 영상 사진도 봤는데 드렸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코로나 바이러스 종식 기원제, 코로나 바이러스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제사를 드린다고, 사람들 많이 오는데 그 행사를 했다는 얘기예요. 최근 블로그를 통해 경기도지사가 예배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운운한 데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박 시장과 이 지사 지지 발언, 그리고 한국 교회를 향하여 예배를 드리는 교회에 대한 강력한 행정 조치를 지시하는 것으로, 현재 한국 교회는 기독교 신앙 박해로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용인 한국 민속촌 22일부터 4주간 일요일에 관람객 대상으로, 이거 보라고 오라는 거예요, 이거 보라고. 코로나19 바이러스 종식 기원제를 강행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 예, 참.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익명의 경기총 한 관계자는 유독 기독교에 대해서만 종교 탄압 수준의 조치를 하면서, 매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러한 행사에 대해서 시가 용인한다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현재 정부에서 말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는 이 현상을 보며 대통령 후 국민에게 어찌 설명할 것인가 강하게 질타했다고 합니다. 한국 민속촌 측은 전통문화 테마파크 한국 민속촌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몸살을 앓고 있는 대한민국의 건강이 하루빨리 회복되길 염원하는 기원제를 지낸다며, 코로나19 바이러스 종식 기원제는 3월 22일부터 4주 동안 매주 일요일마다 한국 민속촌을 찾는 관람객들과 함께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희 한번 이거 촬영을 가야겠네요. 실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가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한국 민속촌 측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종식 기원제는 민족 전통의 달집 태우기 행사를 기반으로 한국 민속촌 전통 공연단의 농악 놀이가 함께 어우러지면서 대한민국의 건강을 염원하는 행사라며, 달집 태우기는 생솔가지나 나무 더미를 쌓아 올려 달집을 짓고 불을 놓아 액을 막고 복을 기원하는 풍속 행사로써 주로 정월 대보름 무렵에 진행된다고 한다고 했다. 경기도 한 시민은 정부와 지자체가 다중시설 등에 대해서는 형평성을 잃고 행정처리를 하는 등 갈깃자 행보를 보이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토속 종교에 대해서는 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면서 이 같은 처사는 누가 보아도 이해할 수 없는 행위다. 꼭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다른 시민은 최근 보도를 보면서 교회 근처 가기도 두려웠다면서 하지만 민속촌도 다중시설인데 기원제는 된다는 것이라고 보는 경기도의 이중성 행정처리를 보면서 지자체의 사회적 거리 두기에 대한 개념 상실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경기 지역 한 목회자는 결국 정부는 경기도를 지렛대 삼아 교회를 핍박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닌가라며 분노하셨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행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요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는 안 되는데 일요일에 한 번 드리는 제사는 된대요. 그리고 일요일에 함께 모인 성도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종식을 위해 기도하는 건 안 되는데 민속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종식을 위한 제사는 된대요. 제 논지는 이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렇게 위험하면 정말 교회보다도 더 위험한 곳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곳부터 더 강력하게 처벌, 규제를 해야죠. 안 그러면 형평성에 대한 얘기가 일반 시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지금 기사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취재한 이 기사에도.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교회가 이렇게 위험하다면 맨날 모이는 나이트클럽, 지하철, 버스, 이런 대중교통. 여기는요. 진짜 엄청 위험한 거예요. 엄청 위험한 거. 난리 나는 겁니다. 이거 난리 나는 거.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교회는 뭐 지금 버스 11대 와갖고 이렇게 막 저지했으면 하루에 300만 명이 이용한다는 대중교통은요. 전군을 동원해서 막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배는 강행 한다고 표현하면서 대중교통 강행, 커피숍 운영 강행, 콜센터 운영 강행. 왜 이런 표현은 안 쓰나요? 거기는 맨날 하고 있는데. 교회는 강행이고 다른 데는 상관없는 건가요? 이 바이러스의 원산지가 교회인가요? 중국이잖아요. 중국인들을 먼저 차단하고 그 다음에 밀폐된 공간, 밀폐된 공간 안에 사람이 바글바글한 곳부터 그런 데부터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매일 모이는 곳은 별로 관심이 없고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교회는 그렇게 강력하게 엄벌로 처단하겠다고 교회 이름까지 막 걸어내가면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게 형평성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미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고 있어요. 국민들도 이제는 다 합니다. 이번 선거 투표 똑바로 안 하면 첫 번째 타깃이 교회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될 거라고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이렇게 찾아와서 전 세계가 이렇게 숙대받을 줄 알았어요? 아무도 몰랐잖아요. 공산화되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정신 차리고 4월 15일 투표 똑바로 합시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